사람이 왜 만드느냐에 대한 주제보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잘 쓰여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가 자칫하면 오히려 저는 사람들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장기적으로는 저해야 하지 않을까 만드는 기술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메이크업 운동이 또 기술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까 봐 저도 많이 경계를 하는 부분이 있고 뭘 만들지, 뭐를 하는지에 대한 게 근본적으로 다시 이야기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수업 기술을 한 번에 그들이 맞춰져 tenemos 수업 기술을 박고자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고 다시 파악이 세트도 있는데 다시 알아보자 다시 하나가 하나가 되어있어 다시 아니다 다시 한번 더 더 버섯을 찍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